페이튼 2005년식 롱바디 차량입니다 고객님은 하이브리드 파워캡의 위력을 알고 계시는 고객님으로서 30세를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퀄러티 있게 변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차량 액셀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차량도 스무스해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최고저록 전기를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튼 롱바디 2005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